안녕하세요. 데뷔액금 재단 위암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디리아 엘드맨 제비스금 재단의 회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심포지엄 체어인 닥터 안토니오 어커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닥터 어커는 위암 그리고 식도의 암종양학자이고 마이아미켄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체어를 맡고 계십니다. 먼저 데뷔액금 재단의 설립자인 데뷔젤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뷔는 1967년 생으로 2017년에 돌아가셨고 데뷔액금 재단의 설립자입니다. 데뷔는 2008년 4월에 처음 이제 4기 병기에 위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40살이었고요. 그리고 3명의 아주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런 엄마였고 또 남편이 의사이고 그리고 현재 그때 당시는 그녀가 자신의 법리 영리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런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암의 위험요소라든지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벨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5년 동안의 생존율은 4%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위암의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9년과 반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학유법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표적 치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렵고 힘든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뷔의 꿈 재단은 저희가 연구 그랜트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연구재단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AACR 그리고 미암연구협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나 그리고 트랜스레이셔널 그리고 임상연구에 많은 그랜트를 제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에 관한 연구들 말이죠. 이 연구들은 과학자들과 그리고 여러 커리어상의 단계에 있는 과학자들 기초과학자들과 그리고 임상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니시에이티브 저희의 초기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프랩이라고 해서 환자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위암을 위한 교육 심포지엄을 저희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에 관해서 웨비나 저희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통해서 여러가지 세미나 시리즈 웨비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단계에서도 중요한데 역량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역량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의 정보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멘토링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들 외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역의 로컬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온라인 상에서 여러가지 소포트 그룹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펀딩 기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Dream Makers Miracle이라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기적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그런 임상시험을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온라인 상으로도 많이 해서 저희가 서로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렙 프로그램에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힘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가지 서비스 그리고 서포트 그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프렙 환자 그리고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위암 서포트 그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한번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서포트를 위한 토론 커뮤니티가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할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희 환자 정보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프렙 프로그램에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메이커스 미라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기적, 기금모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소원을 실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이고 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포지아에 대한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심포지아는 2022년 2월 9일에 있었는데요. 이게 데뷔의 꿈 재단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 위암 교육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17일에는 또한 한국에 있는 서울에서 개최가 되어진 위암 교육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심포지움은 한국 암협회랑 같이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같이 협력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 닥터 양한광 선생님께서 이제 최여를 맡아 주셨습니다. 2022년 8월 27일에는 마이애미에 현재 있는 마이애미 암 연구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위암 교육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게 되었고 이때는 닥터 안토니오 어커 선생님께서 최여를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위암 웨비나 시리즈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에 있었던 웨비나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웨비나는 왼쪽에 보이시는 포스터들에서 잘 보여지듯이 2022년 2월 25일에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웨비나를 했는데요. 사기 위암은 치료하는 것이 치유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웨비나를 했고요. 2022년에 3월 18일에는 특히 위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면역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집중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4월 8일에는 루커스에서 웨비나를 가졌고요. 그리고 2022년 6월 24일에는 수술 요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술적인 업데이트를 저희가 좀 웨비나를 가졌습니다. 2022년 8월 9일에는 이러한 슬픔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그런 세미 웨비나를 가졌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저희 임상 시험에 대한 업데이트를 가졌습니다. 2022년 11월 18일에는 루커스 웨비나를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이러한 웨비나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debitstream.org.lecturelibrary 여기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향에 관한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에 있었던 행사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포스터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있는 생방송, 요리를 시연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이것은 종양학과에서 근무하시는 영향학자들을 모시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향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아웃리치를 통해서 제 대비의 꿈 재단위 환자들에게 맛있는 그런 레시피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그런 레시피 연구법들, 요리법들이 온라인 폼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적용이 잘 될 것인가 그런 쪽으로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향에 관한 웹페이지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절대 수술 후에 다이어트, 식사나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러시는 동안에 영향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원스탑샵으로 한 번 들어가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번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의 영향적인 그런 지혜라든지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대비의 꿈 재단의 레시피 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리법들을 쭉 모아놓은 것입니다. 대비의 꿈 재단이 이러한 요리법들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출판을 하게 돼서 환자들과 가족분들이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행사들 그리고 새로운 이제 걸음들이 있는데요. 암 환자를 위한 케어 이제 돌봐드리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때 헬플라인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라든지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이제 도움 음식을 어떻게 드실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딜리버리 하실 때 배달을 원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바우처들 그리고 코비드 키트 이런 것들이 제공을 하고 있죠. 코비드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하신 때 이제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그 내용 자체를 감수를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과학적 그리고 의료적인 자문단입니다. 저희 이제 자문단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그 SM, AB 이제 과학적 그리고 의료적 자문단이라고 이제 멤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분들은 이제 의사들이신데요. 그 위 그리고 식도 그리고 그 지의 접합 부분에 있는 암들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시죠. 대비의 꿈에 계시는 이 자문단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위암이라든지 위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병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MD 앤들슨 암센터 그리고 메모리얼 슬롱 캐트링 암센터 모핏 암센터 그리고 잔서킨스 병원 메사추세스 제너럴 하스피털 암센터 메이오 클리닉 암센터 대나 파벌 암센터 그리고 클리우랜드 클리닉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희 과학적 그리고 의료적인 자문단 여러분들께서는 1년 내내 많은 종류의 대비의 꿈 재단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웨비나들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직접 주최를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골프 토너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비의 꿈 재단에서는 전국에 걸쳐서 저희의 미션을 지원하기 위한 골프 토너먼트를 저희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는 골프 토너먼트 채리티 디너라는 행사를 가지고 그 외에는 또 저희 대비의 꿈 재단과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는 수잔 레이드 스칼라쉽 펀드에서 같이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위스컨스인 골프 토너먼트 그리고 채리티 디너라는 것도 이제 주최했습니다. 필립스 시갈 골프 토너먼트 앤 개인적인 파티도 저희가 주최를 했고 대비의 꿈 재단 그리고 BCMA가 같이 함께하는 골프 토너먼트도 주최를 했죠. 좋은 반응들을 받았습니다. 레거시 브런칭이라는 것을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의 날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4일 일요일에 이제 브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1시 오전 11시에서 2시 오후 2시까지 플로리다에는 포트 라우더 데일에서 라우더 데일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행사는 많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일스톤을 저희가 축하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재단의 미션을 축하를 하고 또 저희 DDF 데뷔의 꿈 재단의 레거시인 돌아가신 우리 설립자 데뷔 젤만을 또 기념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에 등록을 하고 싶으시거나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저희의 웹사이트 www.debustream.org inspire 이벤트로 이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의 꿈 재단의 파운데이션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고치시키고 그리고 연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저희가 서포트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드림을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세미나에 참석을 해 주신 여러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여러분 청축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세미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다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사는 닥터 페란더 디에 제라가 입니다. 이제 이 닥터 제라가는 지금 현재 마이애미 캔서 암센터에 있는 그 종양학자 그리고 혈액암 학자 이고요. 이 캔서 암센터와 동시에 또한 그 사우스 플로리다에 있는 바프티스트 헬스 사우스 플로리다의 한 파트를 맡고 있는 있습니다. 닥터 디 제라가는 의학 학위를 마이애미 빌러 스크로 오브 메디슨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AUM 잭슨 메모리안 하스피탈에서 그 내과에서 레지던트를 소요 완료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또한 그 혈액암 그리고 종양학 쪽에 있는 펠로우십을 완수했고요. 그리고 이 혈액암과 종양학의 이제 보드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종양학자입니다. 닥터 페란더 디에 제라가 다음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여러가지 다학제 간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위암을 가장 최적화해서 잘 매니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이애미 암센터의 메디칼 종양학자로 있는 닥터 페라난도 디에 제라가입니다. 먼저 위암 중에서 이제 국소에 위치하고 있는 위암의 경우에 이제 어떻게 잘 매니지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위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은 미국과 전세계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원인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데요. 높은 사망률은 처음에 발견됐을 때 진행이 된 변기인지 그거를 이제 잘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거랑 연결이 많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1병기, 1기의 위암 환자의 경우 완전히 제거를 했을 때는 5년의 생존율이 아마 70에서 75% 정도 되는 테고요. 그런데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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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보다 2기, B의 경우에는 그게 훨씬 낮아지게 되는 거죠. 35% 정도로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의 결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서 이제 이런 좋은 치료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드저번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수술한 후에 그리고 니오 어드저번트라고 하는 건 이제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테라피의 긍정적인 그런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 생존율에 있어서요. 이거는 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직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 어떤 접근이 제일 좋을지에 대한 그런 뭐 이제 컨센서스는 아직 모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암의 병기를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NM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게 되는데요. T는 이제 튜머, 암의 사이즈, 크기와 그리고 얼마만큼 침투를 했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N은 림프노드라고 해서 림프절 근처로 얼만큼 퍼졌는지 암이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 몸의 다른 부분으로 이제 퍼졌는지 보통 이제 메타스테시스라고 여기 되게 전이라고 부르죠. 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M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TIS, 맨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TIS는 암이 인시추, 즉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초기에 발견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위 외에는 이제 더 자라나지 않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죠. T1의 경우 이제 암이 이제 스테막의 그 라인, 경계면, 경계면으로 이제 자라기 시작했고 그 경계된 티슈로 점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태,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T2, T2는 이제 암이 안쪽에 있는 머슬, 그리고 좀 두꺼운 안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근육 안으로 이제 자라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T1, T2, T3, T4 이런 그림이 있죠.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3는 이제 바깥쪽 라인으로 통해서 퍼지게 됐고 그러나 이제 다른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조직이라든지 그 기관으로는 아직 퍼지지 않는 상태가 T3, T3이 되겠습니다. T4는 T4, T4는 암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티슈 조직이나 다른 기관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N을 보겠습니다. N은 이제 림프절에 얼만큼 근처로 이제 퍼졌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N0, N1, N2, N3 이렇게 보이시죠. N0을 먼저 보겠습니다. N0은 캔서가 아직 그 림프절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N1, N1은 암이 1개에서 6개 사이에 그 림프 노드로 림프절로 이제 들어간 상태를 얘기하고요. N2, N2는 암이 7개에서 15개 정도의 림프절로 들어간 상태. N3는 N3은 암이 15개 이상의 림프절로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N으로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할 때는 N0, 1, 2, 3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M으로 가볼게요. M은 몸에 있는 다른 부분으로 이제 퍼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M0, M1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M0은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 얘기하고 M1은 전이가 일어난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TNM, 병기 분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암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암의 그 점막이라든지 그 점막 근처에 있는 것에만 이제 해당이 됐을 때는 거기까지만 암이 갔을 때는 그 림프절로 포함이 됐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T1, 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점막에 있는 암 같은 경우 이 경우는 내시경적으로 잘라내게 되는 수술을 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고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크기상으로는 20나노미터 정도 되는 것보다 더 작을 때 그리고 좀 분화가 잘 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림프절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는 내시경적으로 잘라내게 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10mm 정도보다 작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점막의 절제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시경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위절제술은 그 관련이 되어지는 림프절도 같이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은 초기 단계의 위암 환자들에게는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헤리토박터, H-PIRAL라고 하는 헤리토박터 감염은 위암 중에서도 메타크로로스라고 하는 위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헤리토박터를 없애는 것이 초기 환자 위암을 치료하는 이후에 다른 메타크로로러스 위암이 발병하는 그런 위험도를 낮춰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오 어드저번트 테라피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하기 전에 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T2N0라든지 그보다 높은 변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주로 권유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요법인데요. 이 네오 어드저번트 요법은 수술 전에 시스템이 가게의 화학요법을 몸에 전달을 함으로써 좀 더 좋은 찬스를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진행이 된 암의 경우에 치료를 위해서 절제를 하기에 앞서서 약간 사이즈를 줄인다 이런 의미로 시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에 있는 전이가 발달되기 쉬운 그런 위험성이 높은 그런 환자의 경우에 만약에 멀리에 있는 전이가 이런 화학요법 후에 좀 줄어진다 이런 증거가 있게 되면 필요가 없는 전체의 위절제수를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관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복관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고려가 되겠습니다. 니오 어드저번트하고 어드저번트 테라피 요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니오 어드저번트 화학요법을 초기에 수술한 후에 그리고 다음에 어드저번트 요법 환자 T2나 혹은 그거보다 더 진행이 된 암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 주로 그런 것을 하기를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FLOT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화학 조성을 수술하기 전 그리고 후에 주어지게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FLOT 이 화학 컴비네이션 이 화학요법을 좀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인 대체적인 요법으로는 FLOFOX 라든지 CAPOX라는 그런 요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환자분들이 이런 수술 후에 수술 후에 벌어지는 이런 화학요법들을 완전히 또 이제 잘 시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어드저번트 화학요법을 고려를 하실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굉장히 독한 어떻게 말하자면 독하고 굉장히 심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잘 반응을 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어제저번트 화학요법을 고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약에 좀 견디실 수 충분히 견디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력한 공격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특히 말이죠. 수술을 하신 후에 만약에 수술하기 전에 있는 그런 요법이 없었다면 이런 어드저번트 요법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PT3, 4, NO 같은 그런 조금 진행이 많이 된 림프 노드에 진행이 된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이죠. 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공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K4OX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요법하고 그리고 방사수요법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림프 노드 절제가 가장 최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 절제가 최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라든지 또 조금 더 진행이 된 그런 단계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화학요법하고 그 방사수요법 같이 하시는 것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FOL, FOX, FLOT, K4OX 이런 거 하고 또 방사수요법 하시는 동안에 5FU, KAPE, CIDA, TABIN 이런 거 같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요법은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던가 일부 수술로 제거가 좀 되게 어렵다든지 그렇지만 아직 전의 단계는 아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은 아직 잘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반응을 잘 하시고 이제 성과가 좋으신 그런 분들에게 가장 뭐 이상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화학요법이나 화학요법과 함께 방사수요법 그리고 아니면 같이 이제 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암의 사이즈를 조금 이제 줄이시고 혹은 또 변기를 약간 줄이시는 것을 처음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의로 가지 않았다라고 확신이 되는 경우 그러한 분들의 경우에 이제 잘 그 변기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수술적인 요법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죠 네 지금까지 제가 위암에 대해서 이제 병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매니지를 하는지 수술을 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조치의랑 잘 그리고 운영하시기 바라고 또 그 여러분의 종양학자들하고 그리고 유료팀하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연사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연사는 라이몬 지메네츠 박사이신데요 지메네츠 박사님은 현재 마이애미 암연구소에 계시는 피부암과 육종암 중에서 연조직 육종암 분야에 치프시고 그리고 종양학자로서 수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20년 넘게 임상에서 일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암을 수술요법으로 어떻게 매니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의 전문적인 분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암이 있고 육종암 중에서 연조직 육종암 그리고 소화기 쪽의 암 그리고 췌장암 이렇게 중요한 분야가 있겠습니다 지메네츠 박사님께서는 암센터에 암연구소에 다학대적인 팀 그러니까 어떻게 암을 잘 관리를 할지 그런 스페셜리스트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임상적인 병리학자들 그리고 라디얼러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학적인 종양학자들 그리고 병리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양학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환자분들을 굉장히 지원하는데 또 특화되신 그런 지원팀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치료 플랜을 위해서 각각의 환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치료 계획 그리고 프로토콜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레이먼 지메네츠 박사님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라이먼 지메네츠고요 말씀 앞에서 드린 것처럼 마이애미 암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뷔의 꿈 재단에서 이런 큰 컨퍼런스 세미나 시리즈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건 정말 흔치 않은 그런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어요 펀딩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암에 관련된 이러한 컨퍼런스나 이런 기회들은 많이 있거든요 전립선 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거는 위암에 대한 거는 정말 유일무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사진에 보여준 것처럼 저희 강아지 벨라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벨라는 K2 발론티어입니다 누가 벨라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까만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게 저고 아닌 게 이제 벨라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위암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어느 부분에서나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쪽 부분도 있고 이제 아래쪽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주머니 같이 생긴 이것이 위이죠 모든 암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위에 생기거나 다른 밑에 쪽에 생기거나 굉장히 복잡하고 또 각각의 생긴 위치에 따라서도 이제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인 것입니다 이 암을 암의 경우에 완전히 위암을 없애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가슴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위쪽에 생긴 암은요 위쪽에 생긴 암의 경우는 제거를 하려고 할 때 최장 가까이에 위치를 하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최장을 건드리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저희가 다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장 남겨주세요 네 앞에서 페르난도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위암의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 프로그램이 미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위암을 빨리 찾아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T1같이 초기 암 경우는 미국에서는 겨우 아주 발견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의 그런 빨리 스크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 문제고요 그래서 증상이 있고 나서야 이제 병원에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아쉽지만 벌써 이제 초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디퓨즈랑 인테스티날 두 가지 종류의 암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인테스티날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좀 매니저 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근데 디퓨즈 형태는 어려워요 위벽이 두껍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체 위가 다 관련이 되어 있어서 조금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퓨즈는 유전적인 영향이 더 많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관경으로도 이제 병기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다른 분이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빨리 발견하면 엑스포리에이션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것은 이제 빨리 발견하면 화학요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요법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림프절을 보면 림프절이 관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화학요법을 먼저 받는 게 도움이 돼요 그 수술하기 전에 말이죠 이런 병리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수술을 진행할지 그거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네 또 한 번 더 위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림프절이 다 보이시나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되어있는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분홍색 같은 것들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다 림프절입니다 그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또 여기에는 뒤쪽에 있는 위 뒤쪽에 있는 림프절들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이 앞쪽 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도 이제 림프절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또 이런 림프절은 암 수술 중간에는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이 위에 관련된 수술을 할 때는 뭐 암이 아닌 경우에는 이 림프절을 제거하는 것이 꼭 요구되지는 않아요 근데 암 수술 할 때는 15개 이상 꼭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암 수술이 좀 복잡하고 또 일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더 드리지는 않겠는데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이 위절제술의 경우에 이제 부분 위절제술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25% 정도를 남기고요 75%는 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남겨 놓는 것이 환자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덜 복잡하고요 가능하면 우리는 조금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가 나중에 좀 더 잘 음식 섭취를 하는 게 좀 더 영위해서 잘 먹게 됩니다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한 6개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 위 영유 현상이 많이 준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음 조직과 연결하는 방법은 이제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를 절제하는 그런 전체 위절제술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죠 그리고 다음 식도에서 연결되는 식도의 구조 유지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전체 위를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잘 먹지를 못합니다 B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잘 먹지를 못하니까 체중 감소도 되고 또 외모적인 그런 모습도 양도 달라지게 되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계속 작은 양으로 조금 조금씩 계속 먹어야 돼서 조금 불편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잘 안 해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역류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은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각도를 줘서 앉아서 이제 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요게 좀 힘든 점입니다 우리가 위 수술을 할 때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죠 개복 수술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또 이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다빈치라고 하는 로봇을 사용해서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죠 제가 이 기계 앞에서 앉아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환자분이 있는 수술대 바로 옆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게 됩니다 다른 방일 수도 있고요 옆방일 수도 있고 다빈치 로봇 수술대는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고 팔이 세 개가 있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은 팔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슈퍼 파워를 가지는 것처럼 팔이 세 개로 수술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할 경우에는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손만 이제 쓰게 되고 왼손은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지는 않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로봇 수술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제가 원손으로도 아주 원활하게 오른손으로 하는 것처럼 왼손도 쓸 수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이제 그 수술방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수술 장면이 들어있는 그림이나 이제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침 식사 시간이시고 또 이제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좀 보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비디오로 쭉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게 수술할 때 첫 번째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 부분입니다 자르고 또 그리고 꾸매고 하는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이 로봇 수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장면에서 보는 것은 이제 외과 수술적으로 쓸 수 있는 스테이플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고요 또 손재주에 의해서 외과의사의 손재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술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이제 양쪽을 써서 이제 꾸매는 그런 장면을 다음번에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양손을 써서 제가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꼭 오른손만 써서 하지 않고 왼손도 잘 정확하게 써서 할 수 있는 양손을 써서 할 수 있는 수술 한 후에 이제 꾸매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굉장히 빠르고 그렇지만 이제 모든 수술을 다 로봇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외과적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처음 로봇 수술이 쓰인 것은 이제 전립선 암의 경우에 전립선 제거술 이런 거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위암에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이제 썼는데 정말 이제 만족하고 있고요 정말 좋고 다시 이제 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이제 수술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이 와이애미 암연구소에 이제 저희가 2017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 암 위암에 관련된 케이스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진단한 이제 79개의 케이스 중에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보시면 53%가 위암 아데노카시노마 위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란 부분으로 보이는 곳이 위암으로 진단이 되었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2018년 4월에서부터 2022년 7월까지 굉장히 이제 최근 데이터 다 종합한 겁니다 이렇게 53%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숫자로 보면 이제 42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위암의 발병률이라든지 진단이 전체적으로 다 작기 때문에 숫자로는 작아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저희가 진단한 이 42명에 대해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령은 64세인데요 그중에서 보시면 20세에서 87세까지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20살도 있다는 말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겠는데 네 맞습니다 20살 환자도 있었죠 그리고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되셨습니다 남자 여자의 이제 남성 여성의 비율을 보면 22명의 남성 그리고 20명의 여성으로 거의 비슷비슷했고요 그리고 치료 방법으로는 니오 어드저번트를 썼는데 이 말은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다른 분이 들으셨겠지만 화학요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학요법을 해서 이제 위암이 좀 진정되고 이제 크기도 좀 작아지고 이렇게 한 후에 그 추세를 보고 이제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이제 74%의 환자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네 제가 시간이 괜찮은가요? 시간이 좀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있네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리의학적인 테이블 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퓨즈 타입이 저희 이제 케이스 중에 42명 중에 21명이 계셔서 한 50% 정도 어 디퓨즈하고 다른 종류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보면 이제 크기면에서 보면 완전 반응 반응 아주 잘한 경우나 아니면은 거의 완전한 반응에 가까운 사이즈를 보면 3.18cm 정도였고요 이제 8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림프절 제거한 그런 그 기록을 보면 어 여기 보는 것처럼 19.5 그러니까 한 분당 어 19.5 거의 한 20개 정도를 제거해냈다 이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음 전국적인 평균치는 17% 정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더 많이 녹다 어 림프절을 잘 제거를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림프절 양성이 52%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는데 아 이걸 보므로써 이제 수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전에 수술하기 전에 화학요법을 하는 거 꼭 이제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42명 중에 보면은 저희가 참 이제 훌륭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수혈한 분은 이제 한 분 밖에 안 계시고 재수술 하신 분은 이제 한 분 밖에 안 계시고 또 보면은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시간이 이제 또 저에게는 환자분들이나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7.93일 정도 이제 병원에 머무르셨는데 빠른 분은 3일 만에 퇴원하셨고 28일까지 지내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재입원한 경우는 이제 한 분이시니까 저희가 아주 이제 수술 경과가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이제 보여드릴 마지막 이 슬라이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 표인데요 어 수술 케이스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암에 대한 수술이요 어 2018년에는 이제 새 케이스밖에 없었는데 새 건밖에 없었는데 어 지금 2022년 지금 8월이니까 이제 중반기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8명이 이제 위암 수술을 저희한테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저희 수술팀을 잘 이제 훈련을 시키고 개발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고 그래서 수술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기술이 아주 좋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죠 모두가 굉장히 굉장히 열심히 참가하고 있고요 어 환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마지막 어 보여드리는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은 여러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그 여러가지 케이스를 보여주시고 경험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쉽지만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를 이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티아고 아파로 닥터는 어 지금 현재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 그 종양학자 그리고 혈액학자로 있고요 이 마이애미 캔서 마이애미 암 연구소는 바피스트 헬스 사우스 플로리다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이분은 어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하네스 아일리스에 있는 그 살바도르 메디칼 스쿨 살바도르 의대에서 어 그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구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브론스 뉴욕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에서 어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이제 내과에서 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그 혈액과 그리고 종양학과에서 펠로우쉽도 거기서 계속 하셨구요 어 이분은 그 내과 그리고 혈액학 그리고 종양학의 이제 보드 설티피케이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 그러면 바로 어 어 닥터분을 이제 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은 센티아고 앞으로 이구요 저는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어 진행이 많이 된 위암의 그 치료 방법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의 이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그 위암 어 진행된 위암의 경우에 어떤 증상들 임상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어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치료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 이 그 진행된 위암 환자분들의 치료의 목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먼저 전 치료라고 해서 전 치료를 어떻게 어 저희가 어 그 검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치료 방법 파라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다섯 번째는 여러 이제 치료 그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성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저희 진단과 그리고 어 약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차세대 시퀀싱 방법에 대해서 어 또 어떤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 진행된 위암의 경우 어 그 진행이 되었다 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전이가 되었다 라는 거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위에만 있었던 암이 다른 기관으로 이제 퍼졌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구요 어 보통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다른 굉장히 중요한 조직으로 이제 침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증상으로는 굉장히 약해지구요 그리고 어 매스크 없다든지 토한다든지 그리고 소화가 잘 안되고 그런 점이 있구요 어 그리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계속 어 체중이 어 감소하는 어 그래서 몇 번이나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의사들한테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여러 검사를 해도 왜 그런지 에 대한 원인은 아직 잘 모르는 거 어 같습니다 그리고 위가 아프구요 그리고 부글부글 하기도 하고 먹고 나면 특히 어 입맛이 없죠 그리고 이제 복수 가 찬다고 그러죠 그래서 배 안에 이제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 또 이래 꿀떡 이렇게 넘기는 이 삼킴이 어려운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되어진 이 위암의 경우에 특히 그 치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저희가 잘 목표를 잘 세워야 되요 어 첫번째는 이제 생명 연장이죠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여러 증상들이 좀 완화 되어서 고통을 많이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가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예 삶의 질이 어 좀 개선이 되도록 고통을 좀 경감시켜 드리고 그리고 여러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병증을 어 막는다든지 합병증을 좀 어 빨리 오지 않게 좀 이제 한다든지 좀 이제 한다든지 요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구요 또 그 외에도 이제 개인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할 때 이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제가 일을 하고 있죠 어 저희 그 수술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환자를 케어하는 사람이라든지 종양학자라든지 이 한 분야만 어 이렇게 일을 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다 학제 간 어 서로 이제 협업을 통해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시스테믹한 테라피 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화학요법인 경우에요 이 화학요법을 하시면서 영양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왜냐면은 영양소가 부족하고 입맛이 없고 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어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지원을 또 해 드리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어 그만두신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을 공과금 같은 거를 내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치료가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이제 질병이잖아요 이런 거에 직면한 그런 어려움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우울증이라든지 기분이 이제 저하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포트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다 학제 간 접근 방법으로는 어 재활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이제 힘이 없고 어려우시니까 그런 이제 신체적인 요법을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근소실이 오기도 하고 또 대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지시거든요 그리고 어 가족들 간에 가족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증상에 대한 어떻게 좀 매니지를 잘 할지 경감을 완화를 좀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어 요법을 여러 가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독성을 어떤 식으로 잘 매니지를 할지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잘 그 기능이 어떠신지를 점수를 매기는 그런 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ecog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스케일이 있습니다 0 이면은 굉장히 액티브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으신 단계고요 1 이면 가벼운 활동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고 근데 아주 좀 힘이 든다든지 그런 그 활동은 좀 제약이 있다 그 정도의 1이 되겠습니다 2는 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스스로 이제 돌보실 수 있는 스스로를 돌보실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일은 하시긴 좀 어렵고 그러나 어 그리고 이제 깨어 계시는 시간이 하루에 한 50% 정도는 넘는 그런 경우 한 2 정도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3은 어 스스로 돌보는 일이 좀 어 어렵다 어려우면서 근데 근데 조금은 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그리고 깨어 계시는 시간이 50% 반 미만이 되는 경우 3 이라고 이제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 4의 이제 점수는 좀 어 활동하시기 어렵다 그리고 스스로 돌보시는 게 안 된다 어 그리고 거의 이제 어 침대에 누워 계시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어 0에서 2 이 점수를 가지신 분들 즉 스스로 어 어 케어를 돌보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움직이시고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의 화학요법 이라든지 그리고 면역요법 어 그리고 표적 치료 그리고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어 지원적인 그런 케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포티브 케어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3점이나 4점을 이제 대신 해당되시는 환자분들에게는 어 어 키모 뭐 이런 화학요법 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어 어 지원을 할 수 있는 케어를 지원해 드리는 요런 방향으로 어 저희가 하고 있죠 옛날 방법 어 어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쓰고 있는 어 치료 방법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고 어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어 옛날 그 치료 패러다임에는 어 화학요법 만 거의 하고 그리고 모든 환자분들이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했죠 근데 요즘 파라다임은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어 개인화된 어 맞춤형인 그런 치료를 어 해드리고 있고 어 화학요법 이라든지 그리고 면역요법 이라든지 어 그리고 표적 치료라든지 어 그리고 표적 치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 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어 적합하게 어 어 잘 디자인이 된 치료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자적 접근 방법 분자적인 그 어 그 각각 개인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격들에 의존해서 어 여러가지 테스트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유전적인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헐투 그리고 msi 테스트라든지 pdl1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차세대 시퀀싱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통적인 방법과 요즘 새로 이제 시도되는 치료의 파라다임에 보면 옛날 방법을 할 때는 생존 생존율이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저희 같은 어 이제 종양학자들이 보기에 음 그랬었다면 요즘 방법으로 하면 거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14개월에 15개월 정도의 생존율이 생존을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라다임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분자 생물학적인 그런 테스트 방법들이 있는데요 허투에 이제 양성을 보이는 경우에요 20% 정도 이제 해당되는 환자분들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트라츄맙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항체에 해당되는데요 항체를 쓸 수 있는 면역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헐투를 이제 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학요법하고 같이 이렇게 쓰이게 되죠 면역요법하고 화학요법 같이요 MSIH라고 하는 거는 15에서 20% 정도 환자에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그 면역 치료 혼자 하나만으로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고 여기는 화학요법이 같이 동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PLD1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PLD1의 5%보다 좀 넘는데요 이것은 이뮤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요 또 이 경우에는 화학요법과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치료 방법들에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요 너무 비슷한 얘기라서 또 너무 디테일하게는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자적인 이 그 특징에 의해서 만약에 환자가 HER2의 양성이고 PDL1의 양성이고 5% 이상 이렇게 될 때는 저희가 치료 요법으로 화학요법하고 트라츄맙하고 그리고 면역 치료제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그 밑에 표에 보시면 다른 종류의 개별화된 맞춤형 그런 약들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도 있는데요 트라츄츄맙에 비슷한 건데 이제 팜 트라츄츄맙 디록스잇캔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체로 되어 있는 거고요 HER2의 양성인 환자에게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라무시루마비라고 하는 거는 역시 이제 항체인데요 이제 이것은 BGF라고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그런 인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트리플루아이던 그리고 티파릭실 이런 약들이 있고요 이리노텍산 이런 거 그리고 독시텍실, 페글리텍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화학약품입니다 독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독성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매니지를 하는 팀들이 또 있습니다 독성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거 완화요법으로 이제 케어하는 그런 팀에서 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어팀에서는 예를 들면 뭐 간호사라든지 이제 병원에서 도와주신 분들 이런 거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독성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약에는 어떤 독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이 라무시루마비라는 약을 쓸 때는 어떤 독성이 있냐면은 그 소변에 단백질이 나온다던가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역요법에 같은 경우에는 면역에 관련된 그런 증상들이 있겠죠 당연히 면역을 억제하는 거니까 그리고 트라츄츄맙이나 팜트라츄츄맙 디록시티칸 이런 약들은 심장에 좀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독성이 있을 수가 있고 텍산이나 옥살리 플라틴 같은 거는 여러 가지 그 신경계 쪽에 이제 독성이 있습니다 이른노텍사는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러한 독성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세대의 시퀀싱이라고 차세대 시퀀싱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기술 방법인데요 유전적인 그런 지도를 그린다든지 유전적인 특성을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개인 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을 알므로써 그 치료를 좀 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시기에 어떤 다른 약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가이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임상실험에서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샘플로 나타나는 건데 임상시험에서 뭐를 디텍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세대 시퀀싱을 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행이 많이 된 미야메 치료를 위해서는 다학제 간의 팀이 함께 일하는 협업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거를 현재 상태를 잘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료의 파라다임에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화학요법만 했다든지 모든 약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썼다든지 이런 데서 새로운 그 치료의 파라다임 바뀌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인데 PD-L1이나 HER2라든지 MSI, H 이런 것들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새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약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독성이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교육이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필요로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마커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은 차세대 시퀀싱 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마커들 지표들을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축복하긴 하지만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독 감사하고요 어떻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운동하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다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목표 치료를 하는 동안에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잘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마나 자주 병원에 와야 되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독성으로 어떤 게 있고 부작용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고 약 먹는 시간 스케줄 그리고 혈액검사 화학요법을 위해서 병원에 오는 스케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저희 의료진과 얘기를 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이제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영양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영양적인 면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수술 후에는 체중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잘 못 먹고 칼로리 섭취가 무엇보다도 많이 줄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요 뭐 굉장히 어렵지만 식사를 거르지 말고 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이 지원적인 케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화학요법이나 화학요법을 수술 전에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암의 생물학적인 성격을 바꾸고 또 크기도 줄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화학요법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속에 매스컵 없다든지 소화를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참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 좋은 톡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좋은 강연을 들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연사를 계속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총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박사님은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 방사선 종양학자이시고요 보드 셀티피케이트를 갖고 계시고요 저희 마이애미 암 연구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프티스트 헬스 사우스 포로리다의 한 부분이고요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서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서 닥터 총 박사님께서는 프로톤 치료센터에 디렉터로 계시고요 MRI 가이드 방사선 치료 프로그램의 디렉터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사선 종양과 임상연구 디렉터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총 박사님께서는 위암의 방사선 치료를 쓰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전문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내 커뮤니티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NRG 종양 GI 커뮤니티라는 것이 있고요 또 프로톡 협업 그룹에서 질병 기관 이 같은 경우에 위의 담당하고 계시는 체어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교총이고요 이렇게 다학대관에 같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 위암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내용들 많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부분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암세포를 없애는 에너지 즉 방사선을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치료지역은 방사선 종양학자 같은 종양학자에 의해서 잘 디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밀리미터 단위로 아주 정확하고 아주 협소한 위치를 잡아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50에서 60% 정도의 암 환자들에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술 시간은 30분 정도 되고 치료 시간은 외래로도 가능합니다 몇 번을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요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혹은 며칠에 걸쳐서 하기도 합니다 네 방사선 치료의 과정이 있어서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자기 몸이 방사능을 띄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부터 따로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방사능을 띄지 않습니다 치료받으시는 후에도 그리고 부작용이 온 몸에 다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들이 있으신데 또 그것도 아니고요 또 이런 방사선 치료는 단지 그 완화요법으로만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치료요법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메커니즘 알고 싶다고 암세포의 유전자 DNA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암세포가 이렇게 나누어지죠 증식을 할 때 그때 이제 DNA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요 그래서 암세포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보여드릴 그림은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방사선 치료를 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세포도 같이 파괴가 돼서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1956년에 최초로 방사선 치료가 사용이 된 그런 그림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런 기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저희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서도 여러가지 굉장히 첨단의 기계들이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치료빔이라든지 겟마나이프 아이콘 레디엑스 레디엑트 프로톤 테라피를 위한 프로톤 치료요법을 위한 기계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있고요 MRI 디안 루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이버나이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최고의 기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개술적으로 발달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가지 방사선 치료하는 모습들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쓰고 있는 프로톤 요법에서 쓰고 있는 여러가지 기계들 모습입니다 현재 치료할 수 있는 방의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의사 의료진 그리고 병리학자들 다 같이 모여서 영상학자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매일매일 미팅을 하면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결과를 이끌어 내면서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MRI 이 경우는 파트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암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이고 정확하게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보고 어느 부분만 굉장히 협소한 부분 작은 부분만 여기를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가 다른 치료법도 있는데 네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죠 그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그 수술 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암 중에서도 이제 수술로 제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암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말은 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아주 작은 어 크기의 그런 그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 그리고 그건 이제 영상으로 나 현미경상으로 잘 보이지 않아 아주 작은 그런 크기의 암세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어 그런 남아있는 암세포들 때문에 지역적으로 혹은 어 그 전이된 곳에 다시 재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방사선 요법이 필요한 거고요 어 그러면 이렇게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런 작은 크기의 그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화학요법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화학요법하고 이제 방사선 요법을 같이 하는 어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 아주 복잡한데요 제가 어 뭐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이해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학요법을 하러 어 오면 여러가지 이제 작은 수술하거나 작은 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빔을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 지역에만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게 되고요 다른 기관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어 저희가 디자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전 방사선 치료법과는 다른 현대적인 방사선 치료법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죠 네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그림은 어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을 어 어 해서 방사선 요법을 어디를 쏠 빔을 어디를 쏠지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수술 후에 방사선 요법을 할지 어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후술 수술 후에 이제 방사선 요법을 할지 아니면 화학요법을 할지 두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많은 임상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는 어 암의 재발 정도나 생존율에는 크게 두 방법이 차이가 없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누가 수술 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서는 어 아무래도 어 림프 절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주 뭐 썩 잘 되지 않 어려울 때 잘 되기가 어려울 때 뭐 그런 환자분들에게 이제 공고를 하고 또 이제 그 수술 말진이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수술 하신 후에 그 방사선 요법을 하는 이런 것을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수술 전에 어 방사선 요법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 한번 보면 어 음 수술하기 전에 이제 방사선 요법을 하면 어떤 뭐 좋은 점이 있을까 어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아직은 정확하게 어 그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연구가 아직도 이제 진행되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혜택으로 보자면 어 어 작은 어 왜냐하면 그 방사선 요법을 먼저 수술 전에 하면 굉장히 이제 암이 수축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작은 부분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어 부작용도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수술 말진이 어 음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더 많이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 저희가 답을 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임상 시험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상 시험의 이름은 이제 탑기어 라고 하는 t o p g e a r 탑기어 아니면 크리틱스 2 라고 하는 임상 시험들이 현재 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잘 어 이렇게 수술을 제거지지 않은 그런 암들의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어 만약에 그 전이가 되지 않은 경우에 특별히 어 화학요법 하고 그리고 방사적 요법 하고 병행하는 것이 뭐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이제 심텀도 좀 증상도 좀 완화 되어질 수도 있고요 암의 진행 속도도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어 국내에 있는 캔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 2018년에 나온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어 이 경우에는 총 4795 명의 어 1기에서 3기에 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이 환자분들은 어 수술을 받지 않은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 본 겁니다 3316 명 이 어 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화학요법을 받으셨고 1479 명의 환자분들이 화학요법 하고 병행해서 이제 어 방사적 요법을 받으셨습니다 어 화학요법과 방사적 요법 2개 병행해서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생존율이 어 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 선이 이제 화학요법만 받으신 분들이시죠 그리고 초록선이 화학요법 하고 어 방사적 요법 하고 병행해서 받으신 분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존율이 어 좀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의 농도가 이제 진해질수록 그 더 오래 생존하시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완화를 위한 방사적 요법에 대해서 좀 어 살펴봤는데요 어 이 경우는 어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경우를 보면 291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7개의 연구 결과를 어 같이 이제 병합을 해가지고 이제 들여다본 그런 내용인데요 어 방사선은 어 요법을 한 경우에 이제 뭐 출혈이 있다든지 뭐 그리고 고통이 어 수반된다든지 그리고 협착 측이 있다든지 요런 것들이 있었구요 어 대부분의 경우는 열 번 하루에 열 번 정도 이제 어 치료를 어 열 번에 어 그 치료를 받으셨구요 근데 매일매일 이런식으로 받으셨고 이제 반응률은 70에서 90% 정도의 반응률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그 부작용은 이제 굉장히 드물게 나타났었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 보면 어 이 방사선 요법은 그 위암 환자들에게 어 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분들에게 다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어 분들 특수한 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신 분들에서 이제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서는 그 이런 방사선 요법을 위해서 굉장히 어 첨단의 기술 그리고 첨단의 첨단의 기계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어 첫 번째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사실 별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두세 시간 전에는 이제 먹을 것을 드시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위 안에 이제 음식물이 있으면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좀 방해가 되기도 하니까 그거 빼면은 별로 그렇게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시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방사선 치료 위험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삶의 질에 어 치료를 받고 나면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속이 매스껍다든지 약간 뭐 부글부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방사선 요법을 얼마나 더 많이 덜 조금 덜 받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좀 그 부작용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5번 5주 정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굉장히 어 집중적으로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영향을 이제 좀 심하게 받을 수도 있죠 부작용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 다음 질문은 음식을 튜브로 먹는 먹게 되나요 라는 건데요 어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많이 없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어 그런 케이스는 거의 드물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감사합니다 프로톤 요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프로톤 요법이 위암에 쓰이고 있는가 어떤가 이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예 프로톤 치료는 이제 현재 다른 암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방사선 요법과는 또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프로톤 요법은 방사선이 덜 쓴다 양이 좀 덜 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암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위라는 것이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프로톤 요법은 잘 안 쓰는데 다른 암들은 현재 많이 활발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요 보겠습니다 개복 수술 하고요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최소 침수 수술 다른 점이나 뭐 혜택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복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로봇 수술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환자분의 BMI 체중이 많은 경우에 높은 경우에는 최소 침수 수술 이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접근 위에 접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전에 수술을 많이 하셨던 경우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로봇 수술이요 왜냐하면 그 수술 많이 하셨으면 안에 보면 이제 많은 상처가 생겼다가 그리고 암울었다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그 흡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티슈 조직들이 이제 새로 이렇게 조금 더 좀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작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 크게 수술에 필요한 그런 기계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위치에 암이 위치한 경우에 접근이 좀 어려워서 별로 최소 침수 수술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이쪽에서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침수 수술, 로봇 수술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에는 고통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런 점이 있고요 이런 점이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또 수술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로봇 수술이 좋을 수가 있다 트라우마가 덜 생기니까 그리고 뭐 그런 점들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모든 발표가 아주 좋았고 굉장히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또 이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보면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점점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더 다학적인 접근으로 또 이제 환자분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이애미 암연구소에서도 그렇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